안녕하세요. 오늘은 권혜경 선생님의 산장의 여인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무도 날 찾는 일이 없는 외로운 산장의 한풍이 멈차고 차고 떨어져 쌓여 있네 세상의 버림받고 사람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는 누에로 잃사라 가네 세상의 버림받고 나 홀로 재생의 길 나 홀로 재생의 길 아무도 날 찾는 일이 없는 외로운 산장의 불벌레마 그처로이 밤새워 울고 있네 해운의 별을 보고 속삭이던 지난 날을 추억을 퍼듬어 정박한 이 한밤에 눈 배울 그날을 생각하며 슬슬이 살아가니 항상 건강하세요